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한 번. 어머 지금 저 아까 그것도 봤어요. 지금 여유가 안 만한 거 봤어요. 금손 특집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. 손이 금으로 돼 있다는 건가? 잡동산 금손 특집.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금손입니다.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금손입니다. 연예인분들 집도 많이 하거든요. 오 그래요? 잡지님의 금손에서 새로 태어난 분이 BTS. 파이가 보인다. 목베개다 목베개. 오늘 끝나고 선생님 데리고 갈 생각이었는데요? 오늘은 저희 집을 가셔야 돼가지고. 여기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진짜로요? 아니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. 효과가 있을까요? 정답을 못해. 집을 찾아 든지입니다.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. 사실은 과정에서 하셔야 될 때, 그리고 왜 저런가 있는지? 갑니다. 사실은 마치 2분의 주시 consecutors, 더 듣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.